성격 졸린거 없어 이야, 정말 빨리 오세요 황금계 5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될까요? 궁금하네요 슈르르! 와우 크림베이지 페인트 일단 무제한 떴구요 일단 이거 무제한 무조건 뜨는거 같애 4개 와우 유령오라 일단 무조건 무제한이니까 좋다 황금규형 아우 페인트만 뜨냐 시보레꺼 아우 장난해 차한테 주소 와우 시보레 너무 기대나지마십시오 여러분들 블루제네스가 레전드야 얘들아 어 진짜로 이거 뽑기 어려워요 블루제네스 어 희귀차야 이거 어 진짜 레전드야 이게 어 나 레전드 아닌줄 알았는데 블루제네스가 또 레전드구나 그럼 5방 만들어야지 블루제네스 블루제네스 한번 시승해볼까 그렇지 성공 자 시승해보겠습니다 자 파츠 엑스는 있는데 블루스타도 있고 엔진이랑 이게 없네 뽑자 뽑아야지 그럼 뽑아줘야지 바로 태고의 빛 그렇지 와이드서클 제발 와이드서클 와이드서클 아 바이킹 아 까비까비까비 태고의 빛은 떴다 그래도 태 아 이러면 무조건 뽑지 무조건 뜨지 아 이러면 무조건 뜨지 아你 Gun 브래내 그렇지 끝났다 пол 끝났다 샷 뽑았다 그래도 야 로제타 3개 뽑았어 대박 풀파치 만들었어 태와골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김태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랄하네래 DJ 김태칸이라고 하니까 지랄하네래 역시 아이디가 다르니깐 반갑네 뭐야 안정성 개쩐다 지랄하네네 진짜 기대칸이네 하긴 지랄하느라 할수있지 당연히 아이디가 뛰는데 맞지 얘들아 와 안정성 개쩐네 야 개쩐다 와 안정성 지린다 불을 제공하고 있어 불을 제공하고 있어 불을 제공하고 있어 너무 많네 오 시골에 지랄해 나이 쪽으로 오 시골에 지랄해 호텔이로 보이고 있어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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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흠 지금 뭐하는 매탕마냐? 다행히 뭐합니까? 진짜 김태칸이야. 1동 돌려줘야지. 뭐야? 폭! 진짜 김태칸이야. 진짜 김태칸이야. 옛날맨날 좋아요. 1동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정해볼게. 차 좋다 근데. 야 근데 김태칸 아직도 살아있음? 안 뒤졌음? 이지랄 미친새끼. 뒤질래? 너가 뒤져볼래? 말을 함부로 하니? 리오다우니 해보라고? 해볼게. 리오다우니. 현 tore Barnes, 나 가? 이 사위아? 말 험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대응 Araucis sunset 축구 안정성의 질이네 참. 와 느낌 틀리다. 그냥 제니스가 진짜 틀리다. 도무티야.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제니스 보다 훨씬 좋아. 일단 평가는 딱 그래. 이 블록 제니스요. 그냥 제니스 보다 훨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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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보소. 최초입니다. 지금의 영 équipe이. 지금의 영 équipe이. 최초의 영 équipe. 와 안정성 보소. 어? 이즈요. 이즈요. 뭐야 포켓이네? 아 포켓바박 댄디 댄디야 던져놨어 옆에서 게임하고 있네 누군가 했네 사칭인가 했지 F팩바박 댄디 F팩바박 댄디가 빠바박 댄디인 자세에요 여러분들 군대 갑니다 다음 쪽으로 올려야겠네 3,2,1 마무리 아 참 좋다 훨씬 좋아 진짜로 그냥 뭐 그냥 제니스 그냥 제니스 타고 2차 타잖아 슈퍼카야 진짜 틀리네요 블록 제니스 아 이 레어카 또 이렇게 황금 기어에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은 여기까지 태기루 택바이 안녕 영상 여기까지 여기까지 레벨 히로쎄 세븐 아 아 에 에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